5. 3. 5. 5. 5. 5. 안전과 와 파른색 전화 와 짜다 이게 피해지네 와 렉 아 이 렉 뭐야 와 개무소워 아 나이스 저 암바라스템 와 아 까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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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 Blood 드립 트레이닝 어서 사야 에헤 실수 누 figured 뭐야 뭐야 이리와 아 진짜 아깝다 시베 여기에서 한 오 비퀴패였네 와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나이스 와 아까 지비어 피했고 아 야 이걸 왜 못띄워 이거 못띄우면 안되지 아 아 야호 하 아 아 아 아 아 왜 피해주냐 아 진짜로 아 아 아 아 나이스 와우 아 아 14초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잡기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안 나온다고 생각인데 어 뭐야 아니 뭐야 와 아 아 아 저거 백덤블링 회피력 지리네 레이급인데 저거 와 나 한번 썼는데 한번 썼는데 막으시네 얼마다 아 그만해 이거 백덤블링이니까 극기상킬 와 극기상킬이니까 백덤블링이니까 했는데 하단이었다니 뭐야 다 피해져 아아 와 저렇게 오니까 상단을 다 피하네 우와 우와 상단 하나는 쓰면 안 되겠는데 왠지마 아니 짬바 짬바 우와 이게 뭐지 아 지금 스프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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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 막다 바보인가? 오 뭐야 막은거야 맞은거야 저거 막은거야 맞은거야 방금 반정이 희한하네 이야 신기하다 또 들어가나봤어 아 짠 아 짠 손이 나가냐 아하 아 왜 와 이게 죽네 와 아니 너무 빨라 아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모두들 으 네 ради 이 아 아 나간다 아니 진짜 느리게 쓴건데 어 림프님 잠시만요 림프님 5개월쯤 구독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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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월쯤 구독 감사합니다 아 무서워 나 아무것도 안했는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어 핸드로 여태 꺼 하자 여기까지 온거 아 아 아 아 아 대박 아 아 아 아 그것도 있어가지고 찍고 3타까지 있어가지고 와 저 딜 케어 못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assembly 어허 퍼지가 넘었어 와 퍼지 봐 아 저거 어떻게 해? 어떡해요 진짜 답이 안나오네 와 저거 진짜 답이 안나오네 와 퍼지 마라 음 뭐야 이 게임 아 아 와 아 이거 안맞는다 이거 아 안돼 제발 한방이다 와 이게 뭔게 기분전환경 오염패야 아 이게 안되네 아 저 윈드밀이 너무 어렵다 와 저 윈드밀이 너무 어렵다 저거 하나에 빨리밀 아 아 움직임 아 아 아 아 아빠리 아 아 배가 아이가? 아 윈드밀 좀 어떻게 해봐 윈드밀 좀 어떻게 해봐 와 대박 우와 당해 이야 이게 안돼? 왜? 아니 방금 왜? 진짜 잘 기다렸던거 아닙니까 저거? 와 안앉아 와 나이스 아 원건 아니네 아 진짜 이게 뭐야 절대 가드 뭔데 와 와 나랑 절대 쓰면 안되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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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무빙파 아 망한데 아 아 아 어떻게 하네 야 나이스 아 아 얘야 얘야 어떻게 해야 뚫을 수 있을까 가드를 어떻게 해야 뚫을 수 있을까 어 이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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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와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조금만 살려주세요 어 아 아까워라 신기술 잘 맞췄는데 아 와 치른다 이게 안 되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 휠 엣지 으아 휠 엣지 으아 포어함 깨고 와 하이파크가 오 아 아 아 오우 오우 어 아 나이스 라이트 모래4장 F 어이 어? 아 너너넘 아 흘렀는데? 아... 흘렀는데? 왜? 아 부산이 없었어요 어 런시켓 아니야 어 이거 안앉으시네 아 런시켓 뭐임 아 느려서 한번 그렇죠 예 아이고 어? 귀벤데유 날 좀 바꿔줘버렸네 날 좀 바꿔줘버렸네 와 다 안받아? 아니? 아니 아 날샌 형님 어서오세요 상대가 너무 잘해요 상대가 너무 잘해요 아 이거 봐요 어우 징그러워 어우씨 징그러워 어우씨 어우씨 아 설마 징그러워 머리가 저렇게 흔들리니까 저거 뭐야 아 징그러워 어우 징그러워 뭐야 왜이래? 이상하다 이야아 치긴다니 오예 이게 피해져요? 아니 이게 피해져요? 이게 피해진다고요? 외굴소 오줌아 오줌마세요 아이 파카 쌓아? 아 왜? 썼는데 왜 못막았어 넌? 병원 기다리고 있었는데 씨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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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나랑 제일 잘 먹는 것 같아 엥? 엥? 뭐야 저 파킹을 했을 때?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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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살아? 아니 저게 왜 살아? 뭐야? 아 이거야 아 많은데? 아 경직이 너무 큰걸로 보내서 진짜 월다이 와 와 아하 오 우와 라운드 1 FIGHT 아 이거 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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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그렇지 않을까요? 뭐 롤 같은 게임도 한국 일본 하면은 핑이 40까지 뜨고 하니까 온라인 게임이니까 온라인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온라인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 아 어? 어? 무서워 아 저거 어? 바쁘시죠? 이제 애기들 때문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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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 어떡해요? 이거? 얘 이걸 왜 맞아? 아이고 큰일 났다 레이키 아닌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 진짜 갑진 한판이었다 진짜 힘드네 아이 장갑이 자꾸 안돼 우와 야 저 코디를 왜 이렇게 잘 봐? 아 진짜 짜증났다 안돼 우와 메이븐 하단 역전이 좋네 아이고 좋은데? 죽은데? 아하우 아우 아니 몇 대 맞을래? ids 에에에 에어얄 안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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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이게? 아 가위바 와 콩보 마신으로 칠걸 아아 이게 뭐야? 와 저거 야 진짜 구사 밀타까지 피했으면 저거 진짜 레이 백댄시급이다 형님 아 너 왜그래 아 진짜 어렵다 똑백이를 왜 깨어? 시리우젠이 맞냐? 와 다리 길다 맞는거였다고? 야 이거 콤보 지옥이야 멈춰 합격폭력 멈춰급이야 이거 폭력이 너무 심한데? 왜? 아 이거 아니잖아 왜? 억울합니다 판사님 저는 카운터 날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아 어디까지가 나이스 야스 아 뭐해? 아 저기요 하크가 나오지 않을까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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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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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드민이 너무 사기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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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보고 쓰나봐 아아 이지걸리기 싫어서 뛰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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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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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참말네 아 무서워 형님 이게 왜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고어택님이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신 거기 때문에 아 선물은 저기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대회 때 꼭 핑야를 이기면은 아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